스타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바보가 전쟁을 양쪽에서 치르겠냐. 소련은 그냥 거임을 사용 아니에요. 그런 걸 꾸짐없이 활동했다는 건 이 사람은 참 대단하네요. 현직 최대한 대통령의 친구잖아요. 돈 줄이자 친구.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펼겠다. 지가 가서 진짜 죽일 놈이네요. 죄송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asmus